80년대 때는 한 해 동안에 무려 11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북적거렸던 마산 돗섬 그 추억을 찾아서 오늘 떠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3만 구독자님 여러분 오늘 저는 마산 돗섬 가기 위해 가지고 표를 끊으러 터미널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들은 몇 대 안보이고 주차장은 거의 대부분 비어있습니다. 터미널 매표소 건물에서는 표를 안팔고 지금 유람선 선착장 요 앞에서 표를 사서 들어가는데 왕복 선비가 12,000원입니다. 오늘 타고 들어갈 유람선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남아가지고 아저씨가 빨리 오라 해가지고 뛰어오니까 땀이 뻘뻘 납니다. 저기 앞에 돗섬이 보이는데 배타면 금방 갑니다. 일요일인데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저 아주머니는 배 롤링보다 몸을 더 많이 흔들면서 흥겨워하십니다. 마산만 네 신나게 지금 돗섬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오늘 비도 안오고 쾌청하네요. 새우깡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늘 갈매기 떼들이 배전으로 안 날아오네요.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바닷물 색이 조금 흙탕물이 섞였습니다. 1970년대 마산 수출 자유지역 생기고 한일합섬 그 공단들이 생기면서 수많은 인구들이 마산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1979년도 돗섬 해상유원지 우리나라가 최초로 해상유원지로 개장을 했는데 그때 80년대 한해 1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돗섬을 찾았습니다. 마산 돗섬이 한때는 여수 오동도만큼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은 위원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원으로 변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찾지를 않네요. 황금 도야지가 있습니다. 옛날 신라시대 국녀가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황금 대지로 변했는데 헤엄을 쳐서 마산 쪽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최초원이 월영대에서 활을 사서 이 황금대지를 죽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월영대까지 1키로가 훨씬 넘는데 화살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설이죠. 선착장 쪽 바로 옆에는 노래방, 식당, 모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매미 때 파도에 다 휩쓸려서 지금은 다 철거가 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저도 반마산 토백이지만 옛날에는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 조그만한 새장에 공작도 있고 닭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하얀 공작새는 처음 보는데 네 보기가 상당히 드물죠. 올빼미 TV 또 촬영 왔다고 공작이 꼬리를 쫙 부채처럼 펼쳐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아무때나 이렇게 표지를 놨는데 저는 참 오늘 운이 좋습니다. 더운 여름인데도 수국이 해안가 바다 쪽에는 많이 피어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북극곰이 살던 그 자리였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바위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2,30년 전에는 뭐 안되는게 있었습니까? 동물원 오면 동물들 먹이 막 던져주고 했는데 그때 이 북극곰이 김밥을 진짜 잘 먹더라구요. 야외 무대 쪽으로 올라가 봤는데 지금 아무도 없이 정자도 텅텅 비어있습니다. 옛날에 정상 쪽으로 올라가는 이 근처에 호랑이 우리도 있었죠. 식당이나 매점 했던 건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마산에 뭐 역사 이런 박물관처럼 꾸며놓고 뭐 안에 사람 없고 텅텅 비었습니다. 정상 쪽으로 올라가는데 땀이 줄줄 흐릅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많이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 올라왔는데 바람이 시원하지가 않고 뜨겁습니다. 나무도 참 많이 컸습니다. 옛날보다는. 그리고 저 탑은 옛날 모습 그대로 서있네요. 정상 부근에 여기 터가 조금 넓은데 여기 옛날에 놀이시설도 많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정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하늘 자전거, 놀이시설 타려고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줄을 섰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건데 옛날에 여기에 서커스 공연장도 있었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저 정원 관리하는 어르신들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옛날에 놀이기구나 이런 시설들은 다 철거되고 이렇게 빈 정원만 남아있습니다. 마산 국화축제 초기에는 배를 타고 도섬에서 국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도섬을 다시 찾아왔는데 어릴 적 추억들은 모두 철거되고 없습니다. 옛날에 동네에서 수영 좀 한다는 물개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가포 끄트머리에서 이 도섬까지 헤엄쳐서 들어오곤 했죠.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어가지고 금속예술품 뭐 이런 것들을 막 전시해놨습니다. 가족들끼리 소풍을 와도 참 좋겠습니다. 저렇게 테이블도 만들어 놓고 여기 앉아서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바다 구경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어릴때 도섬 오면 이 오리벤은 반드시 필수코스로 타왔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회전목마 같은 것도 있고 놀이시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잔디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섬이 쇠퇴하기 시작한건 97년도 IMF 때 그때부터입니다. 물론 시설도 오래됐고 또 손님들도 IMF 그것때문에 찾지를 않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서서히 도섬도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지게 된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섬 소풍 간다면 애들이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중간에 빠져나와가지고 오락실도 가고 했는데 도섬에는 한번 들어오면 배 나갈 때까지 꼼짝달싹도 못해가지고 애들이 이 도섬에 소풍 오는걸 별로 안좋아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새로 지은 휴게실인데 안에 가면 조그마한 전방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시원하게 에어컨도 있고 한번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몇명 보입니다. 애들이 많이 와야 이런 장난감도 잘 팔릴건데 쭉 섬 전체를 돌아보니까 애들은 한두명밖에 안보입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전망대 휴게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 멀리 바다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뭐 섬이라가지고 육지만큼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바닷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게 상당히 마음이 편합니다. 그 많던 아이들이 뛰어놀던 소리도 없어져 버렸고 추억의 놀이동산, 놀이기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마산만 푸른 바다가 상당히 경치가 좋습니다. 지금은 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 어릴 적에는 어시장이라고 안부르고 선창가에 생선사러 간다 이랬습니다. 선창가라고 불렀죠. 그때 물고기도 엄청 많이 있었고 바닷가에는 화력발전소가 연기를 내 품었습니다. 지금 마산 창원도 많이 노령화되고 젊은 친구들은 서울로 빠져나가고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오늘 추억의 도섬여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